안녕하세요 7월 22일 목요일 아침 아침 기도회로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한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열한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그 밖에 자기가 짓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완성했을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부원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나에게 하는 기도를 다 듣고 네가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곳은 내가 영원히 경배를 받을 곳이므로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이 성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내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나의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내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제거할 것이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 이 성전마저도 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때 이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며 어째서 여호와가 이 땅과 성전을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물으면 그거야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가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서로 대답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열한기상 9장 전반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또 그 밖에 자기가 짓고 싶었던 그런 왕궁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수하고 나서 이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짓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그냥 요약하면 그겁니다 솔로몬 나는 네가 나에게 하는 기도를 다 듣고 있었다 그리고 네가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했고 이 성전에 영원히 과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위처럼 그렇게 내 명령과 그리고 나와 함께한 약속을 지키면서 살면 행하면 나는 내가 너희와 약속한 너희 집안에서 계속해서 이 집안에서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계속 지키겠다 그러나 만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후손들이 너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내 나와 함께한 그리고 나와 약속한 그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성전 마저도 헐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죠 나와 함께한 그리고 나와 약속한 그 말씀대로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지켜서 내가 기뻐하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았다 너도 그렇게 살면 그리고 너의 후손도 그렇게 살면 네가 지은 이 성전에 내가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위에 올라갈 사람이 끊이지 않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로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만민에게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성전을 내가 페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의 버전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의 버전에는 행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대로 그렇게 행하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행하다라는 것은 할라크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그 할라크는 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걷다라는 뜻도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그 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과 그리고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걷는 걸음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정한 목적과 그리고 그 목표가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삶의 행동 방식, 결정 뭐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키겠다 행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킨 게 아니라 뚜렷한 목표가 그리고 목적과 방향성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은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떻기 때문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가 앞으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다스리게 될 때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모습대로 그대로 행하면 너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묵상하는 포인트가 문득 떠오르게 됐는데 바로 그거였어요 얼마나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을 받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인간 다윗 또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뚜렷한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행한 그 행동 그리고 자기가 취했던 그 결정이 하나님께서 싫어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였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결정한 자기의 모습 자기의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말은 쉽지만 그렇게 바로바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니우치고 그렇게 회개한다는 게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잘못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잘못으로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그리고 이런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습이 자기가 잘못됨을 느꼈을 때는 깨달았을 때는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할 수 있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솔로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모습이 솔로몬의 자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지내면서 아마도 인간 다윗처럼 아니 나 스스로의 모습으로 행동하거나 결정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 속에 내 욕심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 판단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지 않고 그 잘못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걸 고집 피우는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는 삶은 그 잘못됨을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이야기한 전달하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와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뚜렷한 목표물을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그 목표점 그리고 내가 걸어가면서 내가 정말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그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잘못이 느껴지거나 깨닫게 될 경우에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너의 아비처럼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우리의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을 조금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걸어감에 있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무작정 걸어가는 무작정 행하는 무의미한 그런 하루가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방향과 내가 가야 될 그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그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무릎 꿇고 고백할 수도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조금씩 보여질 수 있는 빛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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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